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막 타 어 지금 요즘 갑자기 목이 바짝 바짝 자주 타요 여기가 다 속이 이렇게 불이 붙어갖고 막 타는 것 같애 마른다 그래야 되나? 계속 물을 먹어도 안 지워지네요. 그래서 건조해서? 아니죠 아니죠 어 그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직위를 내가 받는 건데 여기서부터까지 다 이렇게 목이 타고 어 그런게 탄다는 얘기야 막 여기가 엄청 쓰려 근데 본인 사주로 봤을 때 내가 본인한테 하나 물어볼게 집안에 집안 가중으로다가 우리 같은 사람이 딴 얘기 들어봤어요 안 따봤어요? 그거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집안에 삼사촌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우리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보여 어? 우리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할머니가 뭐 그냥 이렇게 뒤에서 모르고 아니 할머니는 뭐 그런 불이기 때문에 그런 집안에 내려오는 불이기 때문에 뭐 할머니 빈할던 할머니가 있으면 그 윗대 할머니도 있으셔도 되고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빌던 가중이다 불이가 그런 불이다 그래서 누가 집안 식구 중에서도 누가 본인 내 형제지간이 아니어도 누가 됐든 지금 이렇게 방울비채를 누가 흔들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잡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런 걸로 보이고 본인이 4년 5년 이때 세력으로다가 본인을 쳤다 때렸다 그러니 내 몸이 어디 한 군데가 괜찮은데 없이 아프다 응? 그래서 몸이 여기저기 다 아프다 두통 응? 두통도 심하고 속도 안 좋고 그죠? 안 좋고 뭐 어디 성한테가 없어 눈만 살아있어 지금 눈만 살아있어 지금 눈만 살아있고 지금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4년 5년 제가 이렇게 아직 갱년기는 아닐 텐데 내가 어떤 변덕도 심했고 마음의 변덕 막 이런 짜증 집에 있을 때 심했어요 심했던 거 같아 스스로 절제를 하려고 못해요 안 되도록 그게 못하는 거고 그게 어떤 직성에서 오는 할란이란 말이지 엄마 직성에서 그렇죠 그게 오기 때문에 그런 직성에서 어떤 발동이 돼서 내가 힘이 들었다 그러니 몸으로 갔다 친 연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까지 막 짜증이해 뭐해 만사가 싫고 귀찮고 어? 힘이 들어 내가 그냥 버텨고 버티고 버텨내고 이러는 게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다 근데 여기 엄마한테도 그런 직성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분명히 직성이 어떤 반란에 직성에 바람이 불어서 있었다 근데 대주가 말하자면 그나마 본인의 대주 남편분 남편분이 그나마 착한 사람이에요 어? 그나마 그죠? 성질은 있고 아 있죠 성질도 있고 욱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본인의 그런 어떤 것들을 본인이 조금 아프고 힘들 때 물론 뭐 화도 내고 했겠지만 그래도 잘 지켰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엄마 이혼했어야 돼 저 아프고 나서 많이 성질이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아프다니까 이렇게 많이 그렇죠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때 부딪혔으면 두 부부가 부딪혔으면 그때 이혼을 한다든지 떨어져 있는다든지 분명히 어떤 그런 형국이 있었을 거다 근데 아빠가 그 대단한 성질도 갖고 있고 대주분이 대단한 성격도 갖고 있고 욱하는 게 굉장히 심해요 심했었어요 남편 그죠? 그런 것들이 자기가 그걸 눌러 갔다라는 거야 대주님이 그걸 눌러 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혼 수가 없이 넘어온 거고 그쵸? 근데 그 전으로 내가 아프기 전으로 봐도 본인은 어떻게 보면 대주에 대한 원망도 참 많았다 그렇게 많이 그렇죠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남편이 너무 나를 눌런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눌르는 그런 어떤 억압적인 거 대주한테 봤던 본인이 그 억압 여기에서 그게 다 병으로 온 거야 그거를 계속 그냥 내가 참고 살아가고 내가 견디고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대주분하고 어떤 대화를 하자니 소통이 되질 않아요 대주분하고 그러더니 소통이 되지도 않고 그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병으로 온 거야 막 병으로도 오고 그 내 직성이 남한테 눌리는 직성이 아닌 직성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야 맞아요 그랬던 거 같은데 결혼하면서 많이 그렇죠 바뀐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눌리는 직성이 아닌데 남편은 나를 찍어 눌러가고 나는 거기에 눌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터치해야 되거든 직성이 있어 놓으니까 이걸 터뜨려야 되고 참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할 소리는 하고 살아야 되고 그런 사주인데 그거를 못했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못한 거지 당연히 대주가 왕카고 애기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심경의 변화 마음의 변화도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있다 본인한테는 왔다가 갔다가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랬다가 또 좀 괜찮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살짝 그랬다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있다가 가고 있다가 가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변화 그게 직성의 우리가 얘기하는 거로는 그걸 직성의 바람 직성의 관람 풍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풍파를 겪었다는 거죠 네 그런 풍파를 겪었고 본인은 앞으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지만 내가 몸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병 여기가 괜찮으면 또 금색 어디가 또 그래야 되고 이제 다 낫다 싶으면 또 어디가 아파야 되고 이런 거로 계속 그러진다 치고도 가요 어 그럼요 왜 이제 좋은 얘기로 네 이제 그냥 본인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직성에서 그랬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이런 자가 있다라는 거죠 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꿈을 너무 많이 꾸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냥 어떨 땐 생각도 났다 어떨 땐 생각도 안 나는데 가끔 맞힐 때도 있었고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안에 분명히 이 집안에는 빌던 부리다 내던 부리가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가정 안 깨지고 이렇게 잘 견뎌 온 거는 잘하신 거야 잘한 거야 어찌됐든 본인이 네 혼자서 소리를 질려든 뭐를 하든 남편에 대한 원망이 됐든 그걸 본인이 눌러서 참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근데 앞으로 본인이 감당할 것이 네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네 어 잠시 잠깐 내가 그렇게 나한테 어떤 풍파나 나한테 환란이나 이렇게 온 게 어 잠깐 잠깐 잠깐은 좀 쉬어가는 법 잠깐 잠잠해진 거 어 나는 살아가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맨날 아프면 어디 병원에 입원에 있든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는 겨 또 쉬었다가 내가 좀 어느 정도 쉬어갔다 좀 안정권에 들어온 것 같았다 안정이 됐다 네 그러면 그 환란이 또 온다는 거 또 나를 그래서 어 이렇게 바깥에서 내가 활동을 하고 하면 어 어느 정도 지금 내가 몸을 쓰고 어 또 가만히 있으면 아픈 데가 더 아파 네 맞아요 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아픈 병도 생긴단 말이야 병도 생기는 거 그렇죠 없는 병도 생겨요 그렇죠 그러는데 내가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어 좀 그런 거를 잊어버리죠 네 잠깐 왜냐면 일에 미쳐 있어야 되니까 네 일에 미쳐 있어야 되니까 그걸 잠시 잠깐 잊어가는 건데 그런 건가 안 그래 또 조금 있다보면 이제는 그 일도 못 한다는 소리를 해요 왜 지금 그냥 내가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 거에 그래도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낫다 했는데 또 어느 변덕이 들어와서 어 어떤 바람에 불어와서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어 내가 지금 몸 아파 죽겠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게 또 들어오는 거죠 또 들어와요 몸이 아프면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못하죠 제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하다가 내가 몸이 아픈데 왜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다가 응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람이 이제 세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욱 하는 거야 나도 터지잖아 본인도 성격이 예민한 성격이란 말이야 그냥 평범하고 이래도 허허 실실하는 사주 겉으로는 좀 그러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굉장히 깐깐해요 본인이 깐깐하고 굉장히 예민한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제까지 잘 다녔어 직장을 어제까지도 잘 다니다가 오늘 아침에 몸을 일으키기가 어려워 몸을 일으키기가 내가 힘들어 그러면 저 직장 못 다니겠습니다 하는 사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제가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런 사주예요 본인이 이제 그게 잠시 쉬었다 가고 그 바람이 잠시 쉬었다 가고 또 내가 또 나를 또 조절을 하고 내가 그러고 가다가 또 내가 나를 감당 못하는 시기가 또 온다는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또 몸이 아파지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를 감당 못해 내가 주체 못해 나를 지금 보는 아기 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제 저거를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제가 저도 제 몸을 생각해야 되니까 아마 때리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본인 사주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멋을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사주예요 뭐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내 발목을 또 잡는 연극이고 또 괜찮다 그러면 또 어떻게 터지든지 터져야 되고 이래 그러니까 등살이라고 그러지 아주 등살에 내가 못 이긴다 이런 소리 하지 않나 그런 것처럼 본인이 그게 다 모든 게 어떤 내가 아닌 타의에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안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내 직성에서 부는 바람 사람들은 다 각기면 다 직성이 있단 말이야 내 직성이 그 직성은 뭐예요 조상이에요 조상 이렇게 본인이 어떤 부는 바람도 내 조상 바람 여기는 상문이 들어서 양가 부모 중에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 분 그러면 아버지 쪽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아파야 되는 거예요 왜 네 이렇게 그전에 빌던 누가 빌었어 할머니가 빌었죠 그게 빌는 게 어 그때 할머니들 빌었을 때 칠성에다가 공들인 집안이라는 거예요 음 자손에 명을 잃고 어 명을 잃고 복을 빌자고 자손을 위해서 빌었던 할매들이에요 어 당신들을 위해서 빈 게 아니라 그런 할머니 이렇게 칠성주의 길이 굉장히 센 집안이에요 본인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게 본인이 원체 이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도 그리고 어렸을 때도 보고 하면 본인 대단해 내 자아가 남의 얘기 잘 안 들어 본인이 어? 그래 남의 얘기 잘 안 들어 좀 성격이 여자 같지 않고 좀 남자스러웠어요 응 남자한테 다 때리고 들어 응 못 참았어요 그런 거를 그런 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강했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일단 여자가 시집을 왔잖아 결혼을 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대주에 의해서도 또 눌린 거지 응 시댁 쪽에서도 많이 눌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쪽으로 응 그 모든 것이 내가 직성이 눌리는 병이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쪽에 조상의 바람도 있고 본인이 그런 바람도 있고 이래 그래서 이게 언제쯤 나아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언제 나아진다 언제 괜찮다 이제 끝이다 라는 소리는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바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그랬다가 내 직성이 바람이 또 부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주체를 못하잖아 내가 나를 감당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면 본인이 이제 심한 우울증도 반드시 올 것이고 그렇죠 우울증이 오고 왜? 내 스스로를 컨트롤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 내가 나를 제어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그런 게 오다 보니까 그런 게 점점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자꾸 어떻게 꺾어 들어가 꺾여서 들어가요 나는 그냥 으쌰으쌰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어도 누가 뭐 한다고 해서 기죽어서 있는 사주가 아닌데 어? 그런 사주가 아닌데 자꾸 내가 꺾어 꺾여요 그렇죠 꺾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 속에서 있는 것보다 그런 속에서 내가 자꾸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이제 갱년기도 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같이 플러스 믹스가 돼요 이게 같이 믹스가 되면 그때가 무슨 저도 겁나요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될지 응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히스테리적으로도 될 수가 있고 본인이 히스테리를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집안 살림을 한다 하며 그것도 하기 싫고 아침저녁으로 내가 이렇게 밤낮없이 내가 이렇게 바뀌는 어떤 것들을 내가 감당을 못 해요 제가 그런 거 같아요 감당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막 승질만 더 나빠지겠죠 성격만 더 나빠지고 그렇죠 어 그래서 본인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야 잠깐이야 내가 조금 편한 거는 잠깐 잠깐인데 본인도 욱하고 터지는 게 있잖아 그쵸 하다가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제 생각에 아니다 싶으면 저도 한번 딸내미들한테도 그렇고 한번 터지는 거 같아요 그쵸 욱하는 게 본인이 터지는 않아요 평상시에는 항상 참는 거 같고 그리고 뒤돌아서 네가 이래서 엄마 서운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 꼭 해야 되더라고 안 하면 그게 더 쌓이는 거 같아요 나 이래서 너 때문에 서운했어 라고 딸내미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거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병이라는 거야 어떤 직성에서 나한테 주는 병 어 그런 병이 되는 거고 또 본인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러는데도 외롭다는 소리를 해 뭔가 공허하다 외롭다 공허하죠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는 막 정신 없다가 쏙 빠지면 항상 집이 왁자지껄하다가 빠지면 편하기도 한데도 마음이 한번 나 혼자 혼자 있을 때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괜찮은데 잠깐씩 잠깐씩 훅훅 저 혼자 밥 먹을 때가 있고 이러면 아 이게 이제 혼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익숙치 않은 거죠 그런다고 그래 매번 그런 게 쭉 있던 게 아니고 띄움띄움 있어도 그게 아 이렇게 혼자도 안 먹으니까 이런 기분이네 막 이렇게 그런 기분을 느낄 때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 그렇죠 맨날 바삐 살다가 그런 시간이 한번 요만큼 오면 그 공간이 좋기도 하면서도 반은 아 이렇게 또 내가 혼자 이렇게 나중 애들 다 나가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혼자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받아들인 시가도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내가 또 쭉 살아야 되는구나 연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연습이 아니라 그게 연습이 아니라 그게 이제 심하게 심하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점점 심해질 수 있다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직성의 바람을 재우셔야 되는 사주다 어떻게 재워줘야 돼요 그럼 그 직성의 바람을 재우지 않으면 식구들이 다 힘들어지겠죠 본인이 어떤 문제 또 본인이 제일 제일 힘든 사람은 본인이죠 사대 닥신이 아파 죽겠는데 여기도 아프고 사람이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거든 맞아요 돈도 싫고 다 싫어 다 싫어 그럼요 아파 봤기 때문에 그게 더 있더라고 그렇죠 아프면 다 싫단 말이야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에 빠지죠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할 수가 없을 때 아팠을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직성에서 내려오면 이제 바람이고 그게 병이야 말하자면 어 그래 놓으니까 어 본인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주 그렇죠 왜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주야 그러면 안주인이잖아 그렇지 안땅마님이잖아 그런데 안땅마님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몸이 아프고 뭐 이랬다 보면 어떻게 돼 집안이 흔들려요 집안이 남편은 남편대로 짜증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짜증이 나고 또 그걸 보는 본인은 본인대로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떨 때는 이제 이게 핑 도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안되니까 생각같이 안되고 왜냐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의지도 강한 사람이란 말이야 어 약한 사람이 아니야 본인이 약한 사람이 아닌 반면에 그게 어떻게 됐든지 내가 모르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아퍼지는 거로 내가 알면 알면 어떻게 고치고 그렇지 어떻게 이겨내가는 방법을 쓰겠지만 그럼 모르는 바람이 자꾸 와서 건드리니까 어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감당하기가 어렵다 근데 대책은 세워야 된다 왜 이제 음 어떤 물론 음 어떤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의술의 힘을 빌릴 수도 있겠죠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예를 들어서 뭐 갱년기가 와서 이거하고 같이 지금의 어떤 직성의 바람과 갱년기와 이렇게 딱 붙어버려서 하면 뭐 갱년기 진단을 받아서 뭐 약 처방 어떻게든지 뭐 이겨나가는 방법을 찾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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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년기는 갱년기는 어떻게 돼 병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먹으면 고쳐질 수가 있어 근데 직성의 바람은 그렇지 못해요 고칠 수가 없고 못해 그래서 음 아 조금 힘이 들 수 있어서 그건 어떻게 그 직성을 조금 재우고 가셔야만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편하다 편하다 그 직성을 풀어야 된다 원래 어렸을 때도 그러고 모든 걸 풀고 살았어야 돼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응 그래야 된다 라는 게 어찌보면 나 혼자만 답답한 병이야 응 남들은 몰라요 응 말을 해야 하지 알더라 나만 답답한 병이야 진짜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어디 아파 보이냐고 그래서 다리 수술하고 하고 나서 병원에서 멀쩡하다는데 저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계속 물어봐도 입과로 돌리고 젖과로 가보라고 계속 뺑뺑이만 돌리는 거예요 그냥 낫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계속 아프니까 그냥 수술하는 데는 잘 됐는데 뭐 엑스레이 MRR 찍어도 다 괜찮 수술은 잘 됐대요 응 근데 나는 엄청 아침에 다리가 안 펴지고 막 이러니까 난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근데 뭐 또 루마티스 가로 가보라는데 그것도 또 아니야 거기서 피 검사하니까 또 그것도 아니야 응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냥 여기에 그냥 맞는 루마티스 그 진통제를 준 거 그거는 매일 먹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하나 먹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거만 먹고 집에 쓰자니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응 차라리 그 약을 먹으면서 내가 활동을 하는 게 저한테 좋더라고요 응 응 그러면서 이제 풀고 그러고서 지내고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못 잡더라고요 병원에서 못 잡죠 못 잡아요 직선에서 주는 병원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또 왜 아픈지를 자기가 봤어 자기 소견으로는 루마티스인데 루마티스 가에서는 그게 아니다 다시 가봐라 또 여기선 또 다시 가봐라 몇 번을 그러고서는 이제는 큰 병원을 이제 웬만하면 지금 수술하고서 올해 작년 여름에 한번 가보고는 이제 또 가봐야 되는데 올해 안 가고 싶더라고요 가봐야 똑같은 얘기니 똑같은 얘기니까 나만 답답하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준 그 진통제도 뭐 동네 약국에서 똑같이 성분 똑같은 걸로 처방을 받으니까 굳이 또 거기까지 가기가 싫더라고요 직선을 푸세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준 처방약 같고 안 낫는 병이란 걸 아셔야 돼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어떤 이제 뭐 절차에서 본인한테 어떤 병들이 오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병원에서도 변명을 못 찾는다는 뭐겠어요 그죠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우당이 돼야 되는 사주는 아니다 어 우당이 돼야 되는 사주는 아니다 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빌던 부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직선으로다가 그래 그러니까 많이 빌고 살아야 되고 응 또 칠성이 빌어야 되고 몸으로다가 너무 많이 때려 본인을 앞으로 두고 친정엄마는 아예 저기 천식을 신자거든요 그래서 아빠 때도 그 식으로 장례식을 다 해 드렸어요 아빠한테 그런데 그게 되게 저희 자식들은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것때로 엄마는 너무 좋아하시는데 자식들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처음 해보는 장례식이고 응 어디 가도 그런 거 저를 접해드리지 않았는데 너무 길고 길기도 하고 부딪치더라고 그 성당 사람들이랑 저리랑 자꾸 부딪치더라고 우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계속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성당 사람들이랑 부딪혔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아시고도 너무 좋았다는 거지 교회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거기다 대고 엄마한테는 너무 힘들었던 서류를 못해요 근데 아빠가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셨잖아 네 그죠? 아파서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말 한 자리 못 하고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계속 기침을 하시고 있냐고 그렇죠 말을 못 하셨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우리 그날 저녁 말고 오전에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때 조금 말을 했어요 아빠한테 저는 네 좀 말하고 저희 식구들 다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따라 다 다 봤죠 오전에는 보셨는데 이제 오후에는 남동생을 서울에서 내려오느냐고 급하게 못 봤어요 아마 아들한테 할 말이 있었을 건데 그렇죠 그렇죠 딸들 말고 그게 뭘 말을 못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아빠가 그렇죠 기침을 너무 하시고 그러니까 힘드셔서 말을 저희가 못 하고 아빠 힘들면 말 안 해도 돼 이러고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렇게 폐 폐암이랑 간 간 쪽으로 완전히 싹 꺼진 거랑 폐 쪽에서 이렇게 팍 걸려가셔가지고 숨이 차셔가지고 말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래도 저희 식구들이랑 그래도 좀 말하고 오전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후에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이게 와가지고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다 가서 못 들어가서 못 그랬어요 아버지도 뭐 말 한 자리 못 했다는 거지 장남 자손은 아들 자손한테도 그렇고 맞아요 아들이 보고 싶었을 건데 또 아버지도 아버지도 아파서 돌아가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천주교를 다니시든 교회를 다니시든 뭐 그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엄마가 엄마가 좋아서 다니는 건데 그렇죠 믿음으로 다니는 거라 그래서 제사를 안 첫 제사를 안 지내준다는 거로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막 안 된다고 엄마 저희는 지냈으면 좋겠다고 막 이랬는데 아빠가 꿈에 나타나서 제사 밥 먹고 밥 차려달라고 아빠가 꿈에 두 번이 나타난 거야 엄마가 꿈에 그래 그런 식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3년은 지내주겠다 그냥 3년 지나면 남동생이 가져가든 어떻게 할 것 같아 안 지내준 수 있는 거 저와 저와 그것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아버지 제사는 남동생이 모셔가든 꼭 지내야만 돼 맞아요 꼭 지내야돼 오죽이 오죽이 아버지가 그러면 제사밥 차려주라고 꿈에서도 두 번이나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기는 아니야 이 집안이 그만큼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엄마도 이제 돌아가시면 알겠지 그 공줄이 소용이 없었다 나는 할머니들을 이렇게 섬겨야 됐는데 그걸 못했다 그건 난중에는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당신이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집안 부리가 그런 부리인데 조상을 숭배하고 근데 큰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지금 안 지내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은 집이거든요 거기도 성당 또 다니고 라이냐고 또 안 지내시더라고 그냥 미사같이 그것만 들이고 본 제사를 안 지내시더라고 그러면 안 돼 집안이 그것도 지금 그것도 문제고 그러면 안 돼 근데 뭐 본인이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부분이잖아 막 승질은 있는 대로 나는데 그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아버지 제사는 동생한테도 꼭 그렇게 해서 모셔서 꼭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셔야만 돼 그렇고 안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여도 내 아버지여도 말 못하고 죽은 한이 큰 거예요 장남자들한테 뭐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가셔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고 가시면 그게 얼마나 한이 되고 원이 되고 하겠어 엄마 꿈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하셨겠죠 그래서 제사는 꼭 지내셔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정시가중이나 또 엄마 쪽에 외가불이나 다 들어있는데 엄마가 저기 뭐야 천족이면 성당이면 우리하고 사춘관계야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엄마가 이제 뭐 안 지내신다 하는 거는 엄마한테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안 된다 해야 된다 라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본인은 어찌 됐든 본인은 이제 시집을 왔잖아 결혼을 했잖아 결혼을 했으니까 본인은 이제 뭐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 본인이 빨리 어떤 그 내가 어떤 그 직성에서 나를 감고 있으면 감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 그걸 끊어내는 방법은 그거는 뭐 우리네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쵸? 어떤 내 조상에서 내 할머니가 됐든 그런 말은 그렇죠? 나를 감고 있고 잡고 몸으로 갖다 때리고 지금 한참 펄펄해야 되는 나이야 아직 뭐 40초만에 제가 다리 수술할 때 되게 그럼요 젊은 사람이 벌써 수술을 한다는 거 좀 놀라더라고요 그럼요 그쵸? 그게 어떤 제가 애 다리 아픈 게 중학교 때부터 아팠거든요 아픈 거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제가 달리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물이 찼던 다리가 지금 수술한 다리거든요 그때부터 다리는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애 낳고 이렇게 대다가 갑자기 어르십에서 계단 오르고 이런 게 조금 좀 불편하다 이러다가 갑자기 못 걷더라고요 그날 응